친구야 이제부터 내가 돌려차기를 잘 거야 알았어 친구야 야! 친구야 돌려차기를 한다고 해놓고 뒤돌려차기를 하면 어떡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젊고 잘한가 봐 너무 좋아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돌려 그녀의 전화 난 왜 있었대니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나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자 여자 땀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하겠지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만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거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젊고 잘한가 봐 이해를 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신축을 싫어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후 후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거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겪고 잘 안가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정신은 끝냈던 우정이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에 시원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도 이런 공간 지니어서 얘들아 고슴을 해 상란! 멍청한 것들 나가 있어 얘 한심한 녀석째 같으니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산을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산을 잠시 흔들렸던 우산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해 쉬어 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그렇게 생각해줘 그렇게 생각해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